안녕하세요. 실제 사용자분들의 리뷰를 기준으로 상품 구매에 도움이 될 만한 정보들을 제공드리고 있는 리정남입니다. 장단점 중심으로 짧게 정리했습니다. 오늘 알아볼 상품은 농구화입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5위는 올스펙타 하이탑 농구화입니다. 5위는 저렴이 농구화로 막 신기 좋은 제품이고 착용감 우수한 편입니다. 접지력 아쉬울 수 있습니다. 4위는 이더커머스 초경량 농구화입니다. 초경량 농구화로 아이들도 신을 수 있고 디자인 고급스러우며 편안하고 착용감 우수한 제품입니다. 3위는 언더하머 커리에인 농구화입니다. 농구화 기본에 충실한 제품으로 쿠션감 상당한 편이고 디자인 깔끔합니다. 발보력 간 좁을 수 있습니다. 2위는 나이키 에어조던 농구화입니다. 완성도 높은 농구화로 나이키로 내구성 우수하고 디자인 세련되었으며 접지력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1위는 언더하머 호버 해벅3 농구화입니다. 자작리뷰 좋은 농구화로 접지력 우수한 편이고 발볼 넓어서 편안하며 디자인 깔끔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드리고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